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인터뷰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경제신문에서 노동전문기자로 활동해 오셨고 또 한국경제신문에서는 환경 좋은 일터 소장님을 계셨고 지금은 한국 좋은 일자리 소장님을 계시는 윤기슬 소장님 모시고 한국의 노동운동의 현황 그리고 개선 방향 등 여러 가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노동전문기자로 활동하셨죠 대개 연수로 얼마나 되십니까 노동만 한 것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가 대개 한 1990년대 노동만 한 것은 9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사회부 있으면서 다른 출입처 나가면서도 노동을 했으니까 한 만한 20년 정도 그럼 한국경제가 한참 부상한 1993년부터 외환위기의 해고라는 정기문제를 경험하면서 쭉 지켜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라는 게 하나의 권력화돼서 상당히 파워가 셉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집단화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보다도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럼 이제 민주노총하고 또 전교조하고는 대개 구성원들이 이제 민주노총 내에 전교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체 상급단체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있고 민주노총 내에 전교조가 있습니다 작년도인가 2019년도에 민주노총이 제1상급노동단체가 됐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다가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뒤엎었죠 지금까지는 한 96만 2천 명 정도? 96만 2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얼추 100만을 육박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 100만은 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전교조가 포함이 안 돼 있고 아마 이러한 계속 지금도 거기 포함되지 않은 인력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하면 100만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정도 상당히 튼튼하겠네요 재정이 총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은 상당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지자체라든가 정부 이런 데서 민주노총의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구입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권력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좀 더 풀어서 보통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할 게 쉽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동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법으로 보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으로 노동상권이 보장되어 있는 데다가 노동운동이 스스로가 투쟁을 통해서 사용자나 정부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나라 노동운동에 의해서는 더욱더 권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더 설명해요 다른 나라의 상금 노동단체에 비해서 훨씬 더 권력화가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그러한 권력을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에서는 노동법이라든가 이러한 법규 규범 내에서 노동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집단행동으로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권력은 또 이러한 노동운동을 제대로 견제를 하는데 이렇게 약간 주저하는 제어하거나 특히 우리 자파정부 아닙니까 자파정부에서는 공권력이 오히려 노동권력의 눈치로 보는 그러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17년 6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 집권 과정에서도 민주노총 같은 그런 상금노동단체들이 득표 활동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겠네요 당연히 기여를 합니다 민주노총 내에서는 양대계파가 있습니다 NL하고 PD하고 NL은 이제 주사파죠 민족해방 네이셔널벌레이싱 NL 주사파 이건 자주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가 PD 민중민주 그래서 평등파 피플, 데모클라 평등파 그래서 양대계파가 있는데 이쪽 주사파 쪽에 NL파가 지금 국민파라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서는 이게 이제 온곰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온곰파 중앙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이제 지금 NL쪽에서는 그 민중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민중당이 이제 NL쪽이 민중당 쪽에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예 정의당이 이제 PD쪽 계열입니다 지PD쪽 계열입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완전히 뭐 칼로투부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고 일부는 그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제 NL계가 그럼 지금 정리하면 PD계 민중 민주계열은 정의당하고 상당부분 그 다음에 NL 민족해방계는 기본적으로 민중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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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민주노총 내에서는 국민파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지만 상당부분은 또 더불어민주당도 지원을 합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자체 정당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뭐 같은 이쪽 자기네 위원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뭐 전임 민주노총 위원장을 했던 뭐 뭐뭐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쪽에 지원을 해 주죠 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개파들 사이의 민주노총 내에서는 어느 쪽이 좀 더 이렇게 강성파입니까 강성파는 이제 PD쪽입니다 PD계통이구나 PD쪽이 근데 이제 이 학생운동 쪽에서는 NL이 다수파이지 않습니까 다수파였죠 90% 정도 네 주사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민주노총 내에서는 NL 쪽이 한 55% 정도 아 희한하네요 네 그리고 PD쪽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PD쪽에는 중앙파와 이제 그 뭡니까 현장파가 이제 있죠 그래서 한 45% 정도 그럼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PD나 NL 사이에 노선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엄청 강합니다 강하겠네요 아주 옛날에 그 2005년도인가요 그 이수호 위원장 때 그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놓고 이수호 위원장이 NL 쪽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정규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 선거를 이제 대연대를 열었는데 PD쪽에서 그 투표를 못하게 대연대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대의를 차단시키는 회의는 열는데 투표를 못하게 했죠 그래갖고 이제 단상이 올라와서 물리 행사를 한거 네 신호를 뿌리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PD쪽에서는 지금도 노동운동은 대화 타협이 아니다 이 투쟁을 통해서 계급해방을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대책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 말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 말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대화라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의 어떤 요구에 무릎 꿇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그러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PD쪽의 논리입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현재 이제 현재의 민주노총은 시도부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제 NL쪽이죠 NL쪽이구나 네 그러면 NL쪽의 현재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어떤 강경 정도로 보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은 그전에 이제 단병호 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한 몇 번 PD쪽에서 위원장을 하다가 지금 국민 NL쪽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라고 한상균씨 어디 쪽 소속입니까 그건 이제 PD쪽이죠 그분 한 번 빼놓고 계속 지금 NL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제 사회적 대화를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쪽 위원장 쪽에서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추진을 했었는데 NL쪽에서는 NL쪽에서 NL쪽에서는 지금 현 집행부에서는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해야겠는데 결국 PD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한상균씨를 기억을 하면 상당히 다른 위원장에 비해서 굉장히 강성이었다는 생각 그때 강성이었죠 그러니까 PD쪽이 약간 강성인 강성이구나 조금 이제 성향으로 미뤄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사정 대화에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국은 그래도 현 정부와의 협조 의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협조 의향이 아니고 이제 NL쪽에서는 원래부터가 사회적 대화는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 뭐 이렇게 협조 분위기 협조라기보다는 이쪽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도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 그러니깐 NL쪽에서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PD쪽에서 반대해서 무산이 됐는데 일부에서 그거를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청와대 임종석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다 NL쪽 아니냐 그래갖고 너희들 같은 개파니까 PD쪽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 들어보니까 지금이 2020년인데 네 지금이 2020년인데 1970년대도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저 우리나라에 그 자파학자를 독일 가서 만났는데요 네 그 학자가 이제 독일에서 국내에 이렇게 글을 쓸 때 본 자파 입장에서 서갖고 글을 쓰길래 제가 거기 가서 통역관으로 이렇게 한국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바이마르 시대의 노동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국의 노동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그분이 한국 가서 제발 좀 이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를 근데 참 대책이 없네요 네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조선조 때 우리가 이제 성리학을 가지고 노선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참 드는데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nlpd 따지고 이런 노동운동이 없지 않습니까 다들 근로자들 먹고사는 문제라든가 무슨 어떤 사회적 지휘 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싸우지 무슨 pd가 어떻고 nl이 어떻고 이거는 너무 진짜 구시대적 노동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 보니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개파에 대한 그런 응집력 같은 게 이렇게 강하다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노선투쟁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격화 되겠다 그러면 뭐 정책이라는 것은 관계없고 무조건 우리 편이 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노총 내에서 내는 정책들이라는 게 결국 이제 대정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친노동 성향의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pdnl 간의 그러한 갈등 거기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어떤 내부의 핵의 머니 싸움 권력을 누가 잡느냐 이 부분 갖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라든가 이런 이제 노선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라든가 개선을 하는 거지 왜 자꾸 대화타협을 통해서 하려고 하냐 라는 게 pd쪽이고 이제 nl쪽은 여기 이제 주사파 친북 반미세력들은 그게 아니죠 그래도 대화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개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뚝 들어보면 참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더 유연화 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금노동단체가 수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네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노동개혁 아닙니까 노동개혁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뭐 미국 영미국가 뿐만이 아니고 영미국가 이제 가장 유연화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영미국가 뿐만이 아니고 일본 독일 지금 마크롱무 프랑스 노동운동이 세다는 프랑스조차도 지금 단지 유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시윤 해고라든가 뭐 그러한 몇 가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지금 다 구태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다 구태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갖고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경제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이 지금 노동개혁이라는 게 그 우리 저 슈레더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노동개혁이라는 거는 노사 당사자가 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그 노사 당사자가 참여시켜서 노동개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 우린 뭐 이름이 이제 경사노위라고 해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라고 쓰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노동위원회라고 아마 노사정 3자 그 기구를 갖다가 이름을 뭐 경제사회 이사회라든가 뭐 사회경제위원회라든가 뭐 노사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노동개혁을 한다는 거는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 똑같은 거다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 노동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한테 칼을 겨누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동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거는 자기네가 그런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하르츠개혁 같은 거 보면 그때 15명이 위원회로 들어왔는데 6명이 재계 대표입니다 2명이 노동개 대표입니다 3대 1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3명 학자 3명 나머지 기타 1,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처럼 상금노동단체 대표들이 와서 우리의 노동계 입장을 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실무적인 협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그 부분은 다루고 네 그럼 이제 좀 주제를 바꾸어 가지고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대개 전교조 라는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민주노총 산하의 전교조는 지금 현재 법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법의 단체 법의 단체지 않습니까 네 법의 단체면 불법 단체하고 법의 단체는 약간 틀립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다 불법 단체는 말 그대로 불법 단체고 네 법의 단체는 법을 벗어나 법에서 인정을 이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이제 좀 말해가지고 그게 어떻든 불법 단체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법에 어떤 법적으로는 인정하는 그런 단체는 네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법의 단체라는 거죠 아 그렇지만 불법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뭐 이런 네 제재를 받는 단체는 아니죠 단지 노동상권의 이제 단결권에 있어서 그 해고자들 해고자들은 그 교원노조법인가 거기에 이제 거기에 뭐 참여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뭐 제대로 된 그 뭡니까 이제 그 단체로다가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서울에서도 이제 그런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네 교실 내에서의 지나친 그런 뭐 사상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교조 자체도 또 민주노총의 산하단체면은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그런 종류의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정책 같은 걸 수용할 테니까 이제 그런 교사들이 다 그런 걸 수용한 상태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전파하겠네요 아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저 학부형들도 네 자기 자식들을 전교조는 지지하지만 자기 자식이 전교조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는 다들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이제 강남자파들이 전교조는 지지를 하는데 내 자식은 뭐 전교조 교사한테 받는 건 반대를 하고 음 나는 반미지만은 우리 자식은 다 미국 가서 이렇게 뭐 유학시키고 이런 게 인지부조화 현상 아닙니까 인지부조화 현상이 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 가운데서도 전교조 같은 그런 소속이지만 민주노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기업노조겠네요 거기 이제 파워가 가장 센데가 금속노조입니다 금속노조구나 네 그럼 금속노조에서도 가장 큰 기관이 현대자동차거든요 네 그렇겠습니다 참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중공업자 조선 이런 데가 이제 거기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전대자동차하고 기아차라든가 이 자동차노조 쌍용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버리면은 금속노조는 사실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음 네 네 네 네 자동차 사계노조가 핵심을 이룬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참 이번에 이렇게 보면 마흰드라 씨가 이제 그 수건을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만일에 이제 서구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구조조정을 들어갈 거라고 했죠 네 구조조정을 들어가 가지고 가장 슬림화된 그런 조직 형태를 유지해 가지고 회사가 재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은데 뭐 사실상 우리는 그런 해고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지금 해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제 쌍용자동차가 2009년인가요 그때 그 파업 그때 다 취재하시고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뭐 78일간 옥세파가 했지 않습니까 네 경찰역을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해고자들을 다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통해서 다 해고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2018년인가요 네 인도가 마인드라 씨 마인드라 회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총리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복지구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회사는 지금 이제 근로자들을 다 해고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해고를 또 그냥 해고 정도가 아니고 뭐 엄청나게 내보내 회사가 살아남을까 말까 네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복지구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엠 같은 데 그때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글로벌 금융이 그럴 때는 뭐 회사 전체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무너져가는 그 지엠에다가 뭐 투자를 해서 다시 살리고 그건 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그건 뭐 일시적인 그 변동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은 기업의 경쟁력이 이미 악화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근로자들을 내보낸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마인드라 그쪽에다가 한국 정부에다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빌미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들 대통령이 이거 저 얘기를 해서 근로자들을 취업을 시켜줬으니 너희도 산업은행이니 어디니 우리한테 자금을 지원을 해달라라고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인드라가 이번에 2,300억 정도를 포기를 투입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뭐 사업가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하겠죠 이 돈 줘봐야 몇 달 정도 인건비 나가고 다 끝날 거다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제 상용자동차가 한 번 정도 또 기업과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덜미를 잡혀가 다 날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마인드라도 비슷한 운명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은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돈을 투입하지 않겠다 우리가 매몰비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려 들어가면 계속 물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저 회사가 이제 그런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생활하겠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상금노동 금속노조의 4대 그런 주력노조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를 재건할 그런 게 가능하겠냐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구조조정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는 이 차량의 후속 모델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비자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런 모델을 계속 내는데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모델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경쟁력 있는 차정을 못 내다 보니까 회사는 계속 쪼그라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만 갖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내부의 어떤 새로운 신차 모델에 대한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런 신차 모델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뒷받침이 안 되는 것도 하나의 유인이지 않나 그러면 이제 뭐 회사 자체가 상당히 쪼그라드는 상태에서 산업은행이나 국정은행이 납세자 세금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투입하면 그거 자체가 뭐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부기가 쉬운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회사가 쌍용차,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다 회사들이 지금 뭐 비슷한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장 이제 그 파워로 볼 때 쎈다는 결국 현대기아차 그럼 이제 민주노총의 상금노동자한테 이제 개별 기업노조하고 상금노동단체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산별노조 체제라고 해서 산업별로 지금 돼 있는데 겉으로는 이게 이제 선진국은 대부분 산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산별로 돼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산별 기업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금속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의는 산별인데 문의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별로 이것도 움직입니다 이게 뭐 인근교섭이라든가 여러 단체교섭이라든가 이런 게 기업별로다가 이렇게 그럼 외형상 우리는 최상급 노동단체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고 또 산별노조가 있고 그 밑에 또 개별 기업노조가 있네요 기업노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조가 산업별로 한계노조로 뭉쳐있는 데로 산별로조라고 이 산별이 하나의 연명으로 돼 있는데 금속노연 한국노총 같은데 한국노총 안에 금속노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개별 노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속노연 안에 수백 개 노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계 노조입니다 금속노조 하나 그래서 만약에 단체교섭을 한다 임금교섭을 한다 그러면 금속노조에서 현대자동차랑 대각성교섭이라고 해서 여기 금속노조에서 같이 갑니다 교섭을 현대자동차랑 교섭하더라도 대각성교섭이라고 해서 이쪽에 금속노조 대표가 같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현대차 노조 간부들하고 금속노조 간부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 힘들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늬만 산별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독일이라든가 이런 산별을 하는 데 보면 그냥 그 상급단체에서 이렇게 아니 산별노조하고 사용자하고 노조하고 이렇게 교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폭스바겐이다 무슨 지멘스다 이런 데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상급단체 교섭에는 그럼 산별노조하고 그냥 사용자하고 합의되면 그냥 밑에 개별기업들이 다 따르는 그런 구조입니까 그렇죠 밑에서는 물론 조정은 합니다 만약에 5% 임금 인상을 한다 그러면 금속노조에서 합의된 부분을 갖고 올해 폭스바겐은 성과도 많이 냈으니까 5.5%로 한다든가 6%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의 그 조정은 있는데 대개 이 협상을 임금도 결국은 이제 산별 교섭을 통해서 그걸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경영참여니 노동이사제니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독일 같은 데 이런 산별노조가 있는 데는 결국은 노조가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 평의회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면은 노사협의 이런 데죠 이런 데서 그걸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개 이제 독일 프랑스 그런 유럽에는 대개 산별노조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이제 자동차 노조 같은 데 산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물론 이제 뭐 UAW라 해서 자동차 노조가 GM 사용자랑 이렇게 교섭으로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대개 이제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은 산업 만약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은 다 같이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만 기본적으로 산별노조하고 개별 기업노조가 들어가서 단체 교섭을 벌리는 그런 구조가 돼요 우리 혹은 일본도 좀 그런 게 많죠 우리가 기업별 노조로 되어 있는 게 일본도 상당히 많고 우리도 이제 기업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그동안 취재하시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운동이 다른 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그게 문제점일 수도 있고 특성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좀 강성이죠 상당히 강성이죠 상당히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 행태만 봤을 때 법제도는 뭐 차치하고 노동운동 행태만 봤을 때 특히 이제 민주노총노조 같은 경우는 법과 원칙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노동운동 행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업 일수라든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선진국에 비해서 한 몇 십 배 되고 이런 수준입니다 취재하시면서 그런 원인이 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제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 때에서부터 이 성장 일변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노동운동을 이렇게 좀 탄압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 제압을 한 거죠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7년 이후에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이 뭐 제3자 개입 금지라든가 노조의 정치 활동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다 허용이 돼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티를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노무현 정부 때 다 해소가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노사관계 선진화법 이 개선 선진화법을 통해서 이제 다 개선이 됐는데 이게 이 경로의존증이라고 해서 옛날에 해왔던 관행이 그대로 남아서 경로가 의존증이 돼서 계속 그런 강성이 이어지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로서도 옛날에는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찝찝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찝찝할 것도 없고 충분히 당위성 정당하게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뭐가 이렇게 구리인지 아직까지도 이러한 노동권력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그런 공권력이 상당히 이제 강성이고 그 다음에 법과 제도 위에 있고 네 그럼 앞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이 통치자의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법을 준수시키려고 하는 네 준수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법과 제도를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그렇게 좀 고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 자체가 오히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좀 이렇게 못 미치는 이 노사안개법 집단적 노사안개법 뿐만이 아니라 뭐 개별적 노사안개법도 뭐 노동시장의 어떤 경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한 상태고 그리고 노사 간의 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집단적 노사안개법도 선진국에 비해서 좀 많이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뭐 대책 파업기관장의 대책을 허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다 허용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손질을 보면은 충분히 개선이 된다고 보였습니다 제가 이거 뭐 확실하진 않은데 이제 그런 노동조합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개별노동조합에 이제 노동조합장이 제고하면은 그거를 미천으로 해가지고 더 상위 권력에 도달한다든지 그걸 위해 가지고 훨씬 더 선명한 그런 기치를 내걸고 이런 경향은 우리 노동현장의 또 특징이 아닙니까 많습니다 특히 그거는 뭐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가보면은 뭐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들도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들은 그 울산시의 뭐 북구청장 동구청장 무슨 뭐 이런 구청장도 여러 명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노동운동 자체를 갖다가 어떤 근로자들의 뭐 지휘라든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의 뭐 정치적인 어떤 디딤돌로 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명성 경쟁도 많이 오고 이렇게 약간 좀 오버하는 그러한 노동운동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냐 굉장히 저는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상당히 강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편입니다 만약에 이제 한국노총이다 그러면 한국노총의 뭐 위원장들이 뭐 민주노총하고 청첵연대를 하고 뭐 해갖고 뭐 국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영국 같은데 이제 노동당이 영국의 노총이라고 해서 tuc가 그걸 지원해서 만들은 거 아닙니까 노동당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순서하게 하고 정치는 정치를 통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그 노동 물론 이제 tuc 지원을 받지만은 노동당이 옛날처럼 뭐 노동당하고 tuc하고 멤버가 서로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게 언제 정도 그게 그게 한 70년대 80년대 되면서 그게 뭐 이렇게 옛날에 없어진 건 아니고 상당히 지원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래 가다가 네 tuc로부터 그 92년인가 93년인가에 이 보수당에서 그 국가경제개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tuc 멤버들 앞으로 위원회 멤버들 보지 마라 쓰지 말아라 그리고 장관들도 노동운동 거리를 둬라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게 거리를 둬 왔는데 노동당이 들어서도 이제 그런 정책기조를 계속 저는 뭐 이게 세상 문제를 볼 때 항상 그런 개인의 동기라든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많이 보니까 한국의 노동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많은 노동조합에 속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몇몇 사람들의 입신 출시를 위한 일종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분들이 노동조합운동을 하면서 지나치게 선명한 그런 기치를 내세워 가지고 파업도 자주 하고 그래서 자기의 투쟁력을 높여서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국회라든지 이런 데 정치적으로 입신하고 이런 부분들을 참 좋지 못한 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이제 개파가 한 개파는 한때 한 10년 전 10년 전만 해도 한 15개 정도 됐거든요 개파가 내부개파 무슨 자주파니 무슨 또 민중 민주파니 무슨파니 온갖 파가 다 있습니다 지금 한 7, 8개 개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취재했을 때 보면 거기 개파에 들어간 멤버들은 다 1인당 얼마씩 돈을 냅니다 개파가 이제 운영되기 위해서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사 앞에다가 사무실 두고 그러면 이건 뭐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이 조직을 장악을 해서 자기네 이제 이 개파가 완전히 그걸 잡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위원장 된 사람들은 거기 내부에 어떤 그 울산시에 북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그럼 그 개파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개파는 이익 카르텔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본인들이 돈을 내서 엉짐정을 한 다음에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권력을 장악하면 국가 권력을 장악할 때가 천만큼 얻을 수가 있으면 기업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일만큼 얻으면 그걸 나누어 가질 거 아닙니까? 우리 박사님이 이거 정확히 보셨는데 제가 2005년 6년도에 제5의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제5의 권력인데 제5의 권력 그게 이제 노동운동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보면 현대기아 항운노조 이런 데 보면 대의원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습니다 1인당 3천만 원을 받고 역사가 오래된 관행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요즘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거는 좀 현대기아 같은 데는 아마 그런 거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거 갖고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돈 받아먹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 노조의 권력을 잡아서 자기네 힘을 갖게 되면 채용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 속한 그룹들 사이에 이제 입근을 나누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죽자 사자 나라 전체가 그냥 카르텔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입으로는 정인이 뭐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도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동기가 뭐 딴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일자리도 뭐 대통령이 되면 일단 몇만 개 정도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논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에 이런 파업 관행이 없어질 거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답변의 해답은 그겁니다 인센티브를 없애면 됩니다 인센티브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없애려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제 10일이고 뭐 며칠이고 합니다 그러면 파업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마이너스로 나한테 돌아오면 파업을 안 하겠죠 안 하겠지 근데 지금은 그 무노동 무인금을 만약에 적용을 하더라도 파업을 통해서 다른 걸 더 많이 얻습니다 파업 타결 축하금이니 뭐니뭐니 해서 또 근로자들 개인한테 돌아가는 주식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결코 마이너스가 되질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남는 장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파업을 자제하려고 안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자기네 개파의 어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적이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문제 핵에머니 싸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가를 못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동조합도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작은 국가네 네 제가 한번 전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미 FTA 보험국민운동본부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파업을 할 때입니다 시위를 민주노총 위원장 그때 금속노조가 추도를 했습니다 금속노조가 금속노조 위원장이 올라가서 정답특인 것 같은 두 군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당시에 시민단체 장들은 다 소개를 시키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개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노조 위원장이 그렇게 퍼가 셉니다 내부적으로 대단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네 번째 주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친노동운동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 현재 노동정책 가운데 가장 큰 현안과제가 되어 있는 것이 뭐 아외로 관련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가장 머릿속에 지금 잠시 떠오르신 것이 지금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이 좀 다른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이사제 같은 건 요즘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까 노동이사제는 지자체에서는 자기네 공기업들한테 지금 채택허브에 있는 공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공기업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광주에다가 지금 자동차 공장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아니 뭐 일자리 뭐 일자리지 무슨 부산행 일자리 아니고 광주형 일자리가 있나 그게 이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광주형 일자리가 독일에 이제 폭스바겐이라는 데서 네 1996년도 7년도 이때 이제 통일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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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네 이제 뭐 상당히 그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그 폭스바겐 본사가 있었던 데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볼프스부르크 그래갖고 도저히 여기 독일에서는 기업회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동구권으로 그때 이제 나가려고 우리는 동구권에다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거기다가 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니까 볼프스부르크 시에 오고 이제 뭐 독일 국민들이 나가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다가 자동차 공장을 세워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시에서 이 땅도 대여를 해 주고 그리고 대신에 근로자들의 임금은 이중임금제로 우리가 저거를 이제 해 주겠다 적용을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그때 썼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그래서 그걸 이름을 아우토오천 이란다 아우토오천 오천명을 채용을 하면서 오천파운드를 줬습니다 한 달에 오천파운드를 임금을 그래서 아우토오천이라고 그럼 그 당시 시장가격은 대개 얼마나 됐습니까 80%를 그러니까 거기에 한 20%를 얹으면은 뭐 한 6천파운드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정규직 임금에 80%를 준 겁니다 정규직 임금이 그때 한 6천파운드 초임이 6천파운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천파운드를 5천파운드를 임금을 줄 테니 그래서 폭스바겐 노조도 그걸 반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지금 공장이 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도 합의를 하겠다 그래서 합의를 해 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일자리가 1만 2천 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간접 일자리까지 다 해서 뭐 고기는 한 1, 2천 개 정도 생기고 그거를 갖다가 국내 박사 하나가 독일에서 공부한 박사 하나가 강주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면 그 폭스바겐은 성공한 모델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게 1996년에 또 그 당시에 볼프스부로크 실험률이 한 18%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건 그냥 견딜 수가 없던 상황입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아주 박역적인 그런 종류 네 그래서 노사 정의 합의를 해 가지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이제 독일에서 공부한 박사 하나가 잡학자가 그때 윤장현 시장한테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야 강주시에도 이런 거 한 번 어떠냐 윤장현 시장 입장에서는 뭐 이게 윈 아이디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주시가 거기랑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거를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전혀 맞지도 않는 그 강주시에다가 강주시는 무슨 일자리 저 실업률이 뭐 18%가 됩니까 뭐 다 국내 다른 지역하고 다 똑같고 또 우린 뭐 어디 딴 데로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 거기 뭐 오히려 뭐 군산에 gm이 망가진 군산에 했으면 뭐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당위성이라고 되어 있었을 텐데 광주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안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어거지로 이게 이제 추진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티칵티칵 사용자 측도 뭐 한다 안 한다 아니 사용자는 현대자동차는 헐 생각을 안 하죠 아예 안 했죠 아니 저런데 왜 하냐고 그리고 윤장현 시장이 이제 헐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거 해봐야 고치거리고 또 거기 위탁 생산인데다가 위탁 생산이 지금 소형 sb라고 해서 이거는 뭐 시장에 별로 점유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해봐야 이게 우리한테 승산이 없다고 해서 별로 헐라 그러지는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게 이거를 갖다 또 뭐 대선공의 허리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고 이영섭 시장이 또 뭐 거기 새로 시장 가다 보니까 이영섭 시장이 뭐 경제관료 출신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저걸 이제 뭐 껴차고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막 꼬이고 꼬였는데 어떻게 그 저 뭡니까 그 저 이 노조가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는 노조가 민주노총 노조가 아니고 또 한국노총 노조가 또 이게 덜컥이 거기 참여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생산노조는 다들 저 민주노총 노조인데 어떻게 그 또 한국노총 노조가 뭐 노사민정 뭐 뭐 타협이니 해갖고 그거 끼어들어갖고 이제 이거를 합의를 했는데 그래갖고 적정임금이라고 해서 삼천 월 삼천 아니 연 삼천오백 그리고 그리고 5년간 임단을 위해 삼천오백으로 그냥 해 줄 테니깐 하자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소 노동이사제니 뭐님 이런 거 여러 가지 참여를 한다는 걸 야 그럼 그럴 바에 우리가 왜 하냐 그래갖고 전대전을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럼 좋아 우리 그거 욕을 안 할게 해 놓고 나서 작년에 이제 1월인가 2월달에 그걸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허니 안 허니 이렇게 삐가닥삐가닥 하다가 대통령까지 이제 참여해 갖고 뭐 뭐 합의식에 뭐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 지금 한국노총이 계속 그 저 노동이사제 뭐 저 CEO 임금을 무슨 뭡니까 저 저 근로자 임금의 뭐 두 배 이내로 책정하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구하고 있고 하여튼 이러한 그 저 이 저 인사경영권에 대한 참여도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 그럼 현대차나 이런 투자한 투자 회사들은 그럴 바에 여기 왜 하냐 그래 지금 그나마 그냥 이 삼천오백 그리고 뭐 노사정 타현모델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뭐 모델 하나 만들자 그러는데 정부가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면 대성공약으로 내세운 건데 좋아 뭐 19%인가 뭐 그래 그 지분이 그 정도는 우리가 내주겠다 뭐 이랬는데 지금 와서 또 한국노총이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뭐 노동이사제도 해 주고 무슨 뭐 노종협의회도 만들고 뭐 시민 무슨 자문위회도 설치해 달라고 이제 온갖 거를 지금 다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윤소장님 말씀을 하니까 일단 내가 듣는 내가 일단 머리가 복잡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그 말씀하시죠 거기 저 독일에 이제 아우트오천 모델을 벤치마키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중임금 가장 여기 핵심이 임금입니다 임금 네 임금이죠 거기서도 임금을 이중임금제로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 기존 임금의 80% 준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적정임금 뭐 3500이 지금 자동차 산업 임금의 뭐 한 절반 정도 수준 된다 그게 이게 근데 저기서는 이제 80%인데 저기서 80%가 가능했던 것은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파견 근로자였기 때문에 근데 우린 지금 이게 위탁 생산 공장이지만 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다른 위탁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동이오토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는 또 이 비정규직인데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거는 전혀 감안을 안 하고 그냥 뭐 저 독일에서 좋은 거 했다고 우리도 좋은 거 하자 이런 식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사단이 나고 있는 거고 지금 작년 연말에 이게 이제 착공식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노총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자기네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지난달이죠 3월 19일인가 언제 야 우리 그럼 이거 저 우리 요구사항 안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참여를 못 하겠다라고 이제 파기 선언을 또 했어요 근데 정식으로 파기 선언을 안 하고 파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삐거덕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경영일항식 기본적으로 속도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조정이나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면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경영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는 기민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빨라야죠 네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는데 네 무슨 시민단체 자문위원회에 두고 무슨 노종협의회에 두고 거기다가 무슨 노동이사제에 두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걱정이네요 배가 좀 더 많이 고파지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뭐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연구소나 이런 데 근무했지만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삶을 꾸려왔기 때문에 뭐 큰 기업을 운영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지지 않으면 그럼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럼 어차피 밥그릇을 가지고 외국하고 경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는 게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저기 우리 폭스바겐이고 다 우리의 경쟁사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 이 주제라든가 이런 걸 해놓으면 경쟁이 제대로 안 되겠죠 뭐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럼 다섯 번째 주제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운동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독일의 헤르첼 개혁이라든지 또 프랑스의 마크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좀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거 이 사람들은 참 이런 거를 잘해가지고 재생하거나 부활했다 이런 부분 좀 소개해 주세요 결국은 지도자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네 지도자의 강력한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대처도 마찬가지 독일의 슈레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마크롱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혁의 개자도 외국이건 내부건 개자도 꺼내지도 못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마크롱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크롱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철도 공사 개혁하는 것 종신고용자 파괴하고 근로자들 자르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저거는 우리나라 공기업부도 제가 세먼셋이 겨우 약하진 않습니다 프랑스 노조가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 노동부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04년인가 그때쯤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프랑스는 노조가 매일 파업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제가 그랬더니 거기에 여자 국장이었는데 국장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신에 보도되는 것은 다 이게 공기업 노조라고 합니다 공기업 노조 민간기업에서는 파업을 했다가 다 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프랑스는 민간 공기업 할 거 없이 다 파업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민간기업에서는 파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서도 이렇게 노조심이 주인이 없는 공기업에서는 쎈데 민간기업에서는 그렇게 파업을 못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마크로는 밀어붙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시우네거도 가능하게 해서 구조조정도 뭡니까 푸조 시애트롱인가 뭐 여기 이제 구조조정도 할 수 있게끔 까로프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이제 시우네거 가능하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하고 이제 스탠딩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 마크로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뚝심도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지금 이 프랑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당위성도 뭐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다 이게 다 없애버린 거의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성과 평가제 같은 그런 게 다 후퇴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그 우리 장관들도 그렇고 그때 이명박 정부 때는 그 뭡니까 강우병 사태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쫄아 있었습니다 정부 자체가 그래서 무슨 중도 실형이 어떻고 무슨 정의가 어떻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다 이게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저스티스 그 뭡니까 미국의 그 학자도 그때 뭐 정부에 청와대에서 막 우리 이런 책 읽는다고 막 내놓고 그래서 막 이제 인기를 끌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박재한 장관한테 우리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 노동시정위원회를 안 하냐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박재한 장관은 사회적 분위기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근데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윤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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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노동개혁이 100이라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크롱하고가 거의 마크롱 대통령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임기와 출발했고 거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저도 방송에서 한두 번 다루었습니다만 거의 미테랑 미테랑의 사회주의 노선을 거의 같이 걸었던 것 같아요 정책에 최저임금 급등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임기 절반이 됐을 때 마크롱 성과 개선하고 문재인 대통령 성과가 엄청나게 격차가 낮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갖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거가 뭐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과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갑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거든요 나라가 가라앉는 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깐 나라가 그냥 가라앉고 우리 해외 사례 그리스 베네주엘라니 아르헨티나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처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지식인들이란 사람은 생업을 또 하지만 그런 역사적 사례를 많이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획에 성공한 나라와 시간을 놓쳐버린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은 몇 백 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1981년도에 좌파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그냥 완전히 기우는 과정 그런데 그 기우는 과정에서 또 결정적인 기여가 대개 노동조합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좌파 정권의 모든 권력의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이 담당을 하니까 네 그 슈레도 총리가 이제 그 하르츠개혁하고 아젠다 2010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정식 명칭이 하르츠개혁입니까 아닙니다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이게 다릅니다 약간 한 번 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뭐 이렇게 이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하르츠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 그게 대충 언제 시작됐습니까 2002년에 이제 그게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아젠다 2010 2002년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아젠다 10은 연금개혁 쪽으로 연금개혁 실업급여 쪽 개혁 이쪽이 이제 두 가지요 이쪽은 하르츠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 그런데 뭐 두 가지가 모두 다 국가를 재건하는데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이죠 연금개혁하고 둘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2004년 정확히 2004년도 독일노총의 한스베클러라는 독일노총 내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노총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식으로 거기 가서 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당신들은 이렇게 큰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노동계에서 덜 결혼하질 않냐 한국 같았으면 이건 난리가 난다 파워법으로 그랬더니 이제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분이 그분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독일의 독일병이 지금 노동계 노동조합 때문에 독일의 독일병이 생겼다고 이렇게 비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독일병은 노동조합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비판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반대할 그런 힘이 없었다 이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회적 압력이 들어오더라 대학교수 정치권 언론 이러한 여론을 주도하는 이러한 주도층에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더 이상 이건 어떻게 우리들이 덜 결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정부가 그동안 이거 그대로 얘기입니다 그동안 케인지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넘어왔지만 우리가 이걸 막을 힘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하르치 개혁에 대해서도 덜 결혼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아서 한 번 성명내고 말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회적 압력이라는 걸 상당히 의식을 좀 많이 했어요 사회적 압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든지 시대 분위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노동계 너희들 때문에 우리 독일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왜 너희들은 반대만 하고 이러느냐 라면서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더 이상 반대는 어려워서 성명 한 번 내고 말았다 그렇군요 그럼 거기에서 시사점을 언뜻 떠오르는 것이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국변과 같은 직시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그게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독일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연구소를 하나 낸 사람이 한국경제신문에서 하는 인재포럼이라고 11월에 열린 것이 참석하셨군요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기업도 필요하고 정부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반대반응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독일식 사고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이야기 우리 한국 노동계는 이해가 안 가죠 그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리고 제 기자가 들어도 밍밍해요 한국식으로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반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영어로 쓰면 굉장히 쿨한 이야기네요 네 굉장히 그냥 아주 그냥 냉철한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도 이렇게 무리한 우리한테 부탁은 하지 않는데 저런 요구를 할 때는 상황이 상황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가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사실 사회적 압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게 결국 국가 지도자에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와 함께 그러한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언론은 언론대로 쪼개져 있고 학계는 학계로 쪼개져 있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쪼개져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례도 총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자파정부 아닙니까 삼인당에 네 자파정부에서 그걸 했는데 주례도 총리가 헛얘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라는 것은 일반 대중은 조그만 이득에도 관심을 갖지만 국가 지도란 국익에 자리를 걸어야 됩니다 국익에 네 멋있네 그래서 결국은 삼인당이 져갖고 메르켈리한테 정권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보통 시민들은 사익에 집착할 수 있지만 네 국가 지도자는 국익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니까 국익에 자리를 걸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마음에 잠드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하고 좀 생각이 달라야 되잖아요 당연히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달러나 화성 가는 거 빼고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국가를 통합하고 맞습니다 지금 세대하고 다음 세대에 좀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보통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처신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독일 총리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사회통합에도 관심을 갖고 국익에도 관심을 갖고 자꾸 이렇게 진영 논리로 다 모든 걸 이렇게 싸울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은 뭐 교육 받은 사람이 교육 받지 않은 사람이 간에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당신이 양보를 해야 되고 당신이 헌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진심을 보고 아 저게 진심이 아니고 저게 사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주제는 참 지금 불황기에 한국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을 해 가지고 경제 전체에다 투입되는 노동시간 자체를 줄여 가지고 불황을 더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많은데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이 정부가 잘못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은 우파정부 때 처음에 시작을 추진했습니다 이채필 장관이라고 노동부장관 때 대선을 1년 정도 앞둔 2012년 초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민주노총이 문제 삼은 것도 아니고 한국노총이 허자 그런 게 아닙니다 노동부가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속으로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려나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일본 가서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나왔던 거랑 실제 사례를 취재를 해서 한국에 보도도 했었는데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위원회에 가서 제가 토론자로 참여해서 거기 노동부 국장, 학자들 다 참여하고 있는데 노사 양측 관계자들 일본의 사례를 얘기를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그래갖고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다 취재하고 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도 안 온 상태에서 선거포개혁이 추진이 됐었는데 그게 몇 년입니까? 2012년이에요 2012년이에요 그게 이제 대선이 있던 해인데 그때 노동부가 했던 거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이나 이노사양계학자들이 쓴 논문을 제가 박사 논문을 국내외 제가 박사 논문을 그걸로 썼으니까 한 수십 개 수백 개를 스크롤을 했는데 어떤 논문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나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그 당시에 근로시간을 11.5시간을 줄었습니다 11.5시간 10시간 플러스 10시간 주야 맞교대를 하던 거를 8시간 플러스 9시간 해서 13시간을 줄이고 이게 11.5%인가래요 퍼센트를 따지면 그렇네요 그러면 일자리가 11.5%가 늘었느냐 그러니까 주야 맞교대를 갖다가 주간연속 2교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간연속 2교대자라고 11.5%를 줄였는데 일자리 신규채용은 한 명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자본과는 어떻게 하냐면 설비를 교체합니다 자본을 투입을 해서 생산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연대자동차가 시간당 만약에 10대를 만들었던 거를 그때 노조구 협의를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앞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니까 시간당 생산대수를 13대를 높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휴게 시간을 5분씩 줄이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중간에 빠지는 시간을 10분씩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생산대수 천만대를 다 채우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하나도 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게 생산성을 반가에 매꿀 수가 있는데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청업체들이라든가 첨력업체도 이런 데는 결국은 기업이 이렇게 문을 닫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부에서 고용을 더 창출해야 되는데 고용 창출해서 어떻게 이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고용에 오히려 거기 경쟁력을 상당히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질 뿐더러 설비를 교체할 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2012년에 그렇게 노동부 고급 관료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그런 가설을 믿은 그런 건데 공부를 해보시니까 그런 논문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 없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사례가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은 그럼 어떤 식으로 근로 시간 그러니까 일본은 폭스바겐이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데랑 바깥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근로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걸 일본 정부가 묵인을 해 줬습니다 그게 이제 노동기준법 36협정이라 그래서 36조에 그런 게 나옵니다 노사가 합의를 하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데는 제가 갔더니 노동기준법에는 월 45시간까지 연장걸로 할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연 360시간 할 수 있는 거를 노사 간에 합의해서 90시간 월 90시간 연 720시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고 시다치라든가 미쓰비시 이런 데 기업들은 많이 돌아다녀왔는데 그런 데는 120시간까지도 127시간 해외 업무보고 이런 데는 새벽에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제가 후생노동성 조사관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이게 기업들이 장시간 노동을 규제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아니 기업들이 생산성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게 되는데 왜 이 정부에서 그거를 제한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렇게 그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된 데는 이제 외국 기업과의 어떤 경쟁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가 2000 아니 저 1985년에 프라자 합의 때 프라자 합의 때 그 미국하고 이제 프랑스 영국을 독일해서 이렇게 이제 5개 G5 국가가 회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지금 일본의 그 무역수지 흑자가 이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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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버 덤핑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여라 줄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일본의 장기 불황을 촉발했다는 아니 거기라는 건 이제 뭐 집착적인 건 이거죠 엔화 강세고 장기 불황 그런데 중요한 경제학자 논문이 논문이 일본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고 그 당시에 그게 같이 격치긴 겹쳤지만 더 오히려 우선적인 요인은 그거였었겠죠 엔화 강세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 논문 가운데 하나가 그때 장기 불황을 촉발시킨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그렇게 논정한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게 G5A에서 요구를 했구나 그때 이제 일본 정부가 낙가선회정부였었는데 그때 마에가 리포트라고 일본은행 총재가 위원장으로 해서 근로시간 단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1987년서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주당 48시간인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여라 8시간을 줄여라 이렇게 리포트 계획에 다 나왔었죠 그랬으면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줄었어요 그럼 실근로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근로시간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게 만약에 주 48시간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12시간이면 12시간 그래서 주 60시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40시간으로 줄이면 주 12시간이니까 52시간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노사 간 합의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한 겁니다 연장근로를 그러니까 실근로 시간은 별로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노사정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노동부 담당국장은 왜 나이 드신 분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 제가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참 대단한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갖다가 저녁이 있는 사안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이게 잘못하면 아침에 출근할 데가 없어갖고 아침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기 저녁이 있는 사람 너무 탑류하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지금 이렇게 일본이 지금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제 뭡니까 가로사가 이게 상당히 사회 문제가 돼 있습니다 해외조항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작년에 여기가 개혁을 했어요 근로시간 개혁을 작년에 2018년이죠 재작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근로시간 진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줄인 게 얼마인지 압니까 월 100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월 100시간 월 100시간이면 우리가 주 12시간이니까 연장근무 할 수 있는 게 40플러스 12라서 52시간이 주 12시간이어서 월로 한 사람은 이게 52시간이거든요 월로 한 사람은 일본은 100시간입니다 10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그래서 15시간이 이거는 이제 52시간으로 줄었으면 16시간이 줄었는데 주당 이거를 갖다가 그 탄력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갖다가 그대로 3개월을 유지원 되는 거니 전 세계에 이런 이런 노동 노동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정도는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 운동하는 노동계는 이런 거 양보하면 뭐 자기네 무슨 자존심이 상하는지 뭐 노동 권력이 무슨 기스가 나는지 굳는 수밖에 없겠네 너무나 경직적인 제도네 상당히 경직 그래 프랑스에서도 근로시간을 주당 39시간을 36시간으로 오브리 장관 때 사회당 정부 때 1998년이죠 이제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일자리가 70만 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다 해외로 막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거를 연장 근로시간을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할 수 있는 그 한도를 그리고 이번에도 마크롱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 35시간 다시 손보겠다고 해서 지금 마크롱이 근로시간까지도 이번에 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랫동안 노동문제를 지켜본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 52시간이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골격을 유지를 하고 지금 작년 12월에 부랴부랴 해갖고 또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 연장 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작년 12월 거의 말쯤 돼서 했습니다 300인 이하를 올 1월에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도저히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바로 정부가 보안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무슨 업무가 많거나 무슨 뭡니까 연구개발 업무 같은 데는 노사가 합의하면 뭐 이거를 뭐 64시간인가 뭐까지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이제 저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없어질 거냐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oecd까지 가장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2400시간 뭐 이랬었는데 지금 한 2000시간 2000대 시간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회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차츰 차츰 줄어들고 있고 정부가 이런 거를 갖다가 선도하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필요 없이 계속 이 전역 있는 사업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는 근로시간을 통해서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넘칠 때는 좀 근로시간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러한 비상 상황이 또 벌어지면 또 이거를 줄이고 해서 이거를 탄력적으로 이렇게 인력 운영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갖고도 충분히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노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탄력 근로시간제 이게 주 52시간을 넘치고 내리고 해서 뭐 주 52시간으로 마치는 기간을 3개월로 하지 말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기업들도 모든 게 이제 다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최소한의 그런 기준이나 한계를 정해 놓고 그 사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기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장시간 노동에 이렇게 시달리고 그러는 사업장은 거의 없지 않습니다 근데 생산수는 안 오르고 노동시장은 자꾸 줄이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 28.8시간 36시간에서 그때 1993년도에 그 10만 명의 근로자를 도저히 안 되겠다 일본이 그 당시에 독일로 볼 때는 자기네들은 후진국이었으니까 이런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네들 경영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3만 명을 잘라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갖고 사람을 3만 명을 칠라 그랬는데 그때 노사 간에 합의한 게 일자리 나누기 아닙니까 20% 근로시간을 줄이고 28.8시간으로 임금도 20%를 줄여라 그래서 이제 노사 간 합의해서 3만 명 대신에 고용을 유지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지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임금 삭감이 거의 안 될 겁니다 또 하나 아주 독일에 희한한 협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금속노조가 그걸 노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 그때 일감이 막 쏟아지고 그런 게 언제이냐면 하르츠 개혁하고 아젠다 2020 하고 나서 2003년 4년 그때쯤에 우리 지금 동구권으로 나가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고용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로시간 연장을 좀 해달라 근로시간 연장을 대신에 임금 인상은 없다 라고 이제 그 사용자 측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멘스가 그때 처음에 이제 이 패턴 교섭이라고 해서 거기 산별 교섭을 하지만 가장 먼저 이 대기업 같은 데 가장 먼저 앞장서 섭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규범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때 지멘스가 사용자 측이랑 교섭을 했어요 근데 노조에서 팔팔 뛰죠 이게 안 된다 무슨 임금 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이 어딨냐 야 그러면 우리 저 헝가리로 나가버리겠다 그래갖고 이제 얼음장을 넣어갖고 이제 노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독일 노조가 상당히 그 경영 참여에 깊숙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의견만 게지르는 거지 그 자체를 결정으로 같이 하는 건 아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좋아 너네 회사 정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독일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다른 금속노조가 다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그 노사 간에 합의된 사업장이 제가 지금 기억을 한 70 몇 개인가 봤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다른 기업들이 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대단히 독일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윤기술 소장님이 지금 이 쓰신 책이 노조 공화국인데 아주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구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치열해지고 이렇게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 이제 나라가 가라앉는 게 보이는데 이제 한 30년 이상 이렇게 현장 취재하면서 이런 거를 우리는 꼭 이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 같습니다 지도자의 어떤 철학과 방향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많은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노동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노동개혁을 외치고 이명박 대통령 다들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뭐 노동개혁 노조도 꺼내지를 않고 그게 노동개혁을 왜 꺼내냐면 노동개혁을 해야만 나라 경제가 살기 때문에 꺼내는 겁니다 이거 지금 노동운동이라는 게 사민주의 아닙니까 사민주의 분배와 복지를 지향하는 게 사민주의 아닙니까 노동운동은 결국은 사민주의이고 기업은 결국은 자유주의 아닙니까 어떤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 국민 먹을 수 있는 파이도 키우고 그런데 이 국가 지도자가 이 부분에 관심을 집중을 해서 친노 반시장 정책으로 가지 말고 이걸 자꾸 그렇게 진영을 가지 말고 우리 국민 국가의 부를 어떻게 보면 많이 키워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배 따스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뭐가 가장 지금 1, 2, 3, 4, 5 이렇게 한 5개만 이야기하면 지금 소득주도 성장만 해도 그게 결국은 제가 여기도 썼지만 스웨덴 같은 데 연대임금 같은 경우는 벨렌바리 같은 고임금 사업장은 임금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노동계가 연대임금 연대임금 말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전대자동차 이런 데서도 또 연대임금을 얘기해요 전대자동차 노조가 그러면 전대자동차 노조부로 일본의 노동운동이 춘투가 1975년도에 한창 승할 때 그때 이게 안정된 게 결국은 노동운동이 앞장서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일본의 8개 노동운동 노조위원장들이 8개 대기업 노조위원장들이 국민경제정합선언이라는 거죠 국민경제정합선언 그게 이제 1974년도에 한 일본에 만개 되는 사업장이 파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1975년도에 1974년도에 임금 인상률이 몇 %였냐면 32.9%였어요 32.9% 그때 총평이라는 자파노동단체가 노동운동을 주도를 했거든요 총평이 공기업노조 중심으로 만들어진 데 여기가 노동운동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일반 경제 전체가 고꾸러지고 있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은 한 20% 정도로 뛰고 그래갖고 야 이래다가 나라 망한다라고 8개 민간기업 대기업 노조위원장들이 국민경제정합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임금 자제를 할 테니 정부 너희들은 물가상승 좀 억제를 해주고 기업들은 고용안정에 힘써주고 이래서 이제 선언 오일쇼크 나고 나서죠 75년도 그때 임금 인상률이 13%입니다 1975년도에 그리고 76년도에는 8.8%로 이제 이게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총평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이게 투쟁은 안 하고 무슨 자제 선언이라고 그래갖고 총평이 그때 추투를 하겠다고 그래 이 춘투가 안 됐으니까 가을에 추투를 하겠다 그래서 추투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따로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일본의 노동운동이 급격히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지도자의 이제 어떤 리더십과 해안과 또 하나는 그 노동운동의 어떤 자기개혁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압력 그리고 뭐 이거저거 이제 뭐 다 이거는 지금은 다 이제 공자님 같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법과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 법과 원칙만 제대로 적용을 해도 이렇게 꺼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처단을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무노동 무인금에도 철저하게 그 무노동 무인금을 이제 적용을 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지도자가 뭐 노조 무슨 노동존중 어쩌고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존중인지 노조존중인지 국가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것 국가지도의 리더씨 노조의 어떤 자기개혁 법과 원칙의 준수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어쨌든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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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생명 법과 원칙찬이 감사합니다 소